미스샷을 보면 굿샷이 보인다. 오늘의 주제 바로 슬라이스입니다. 지금 한창 가을이어서 막바지 라운드를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티샷을 딱 했을 때 슬라이스가 나거나 거리가 안 나면요. 사실 골프가 그날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거리가 안 나면서 탄도만 높이 뜨고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구질이겠죠. 높이 뜨면서 슬라이스가 나면 이런 구질이에요. 그러면 너무 높이 뜨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가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나는 정말 덩치도 좋고 힘이 좋은데 왜 드라이버가 160m밖에 안 가지? 출발하는 왜 120m밖에 안 가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스윙을 할 때는요. 우선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너무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만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휘두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슬라이스가 안 나는가를 우선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레슨에서요. 오른쪽 세 가지 그리고 왼쪽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어떤 세 가지요? 오른쪽 세 가지는요. 어드레스 자세에서 셋업에서 필요한 오른쪽 세 가지고요. 그리고 왼쪽 세 가지는 스윙을 할 때 필요한 왼쪽 세 가지요. 이 오른쪽 세 개, 왼쪽 세 개만 기억하시면 슬라이스를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삼삼점법이군요. 그렇죠. 거리도 늘어날 거예요. 분명히. 거리도 늘고요. 그리고 방향도 슬라이스가 오른쪽으로 안 가는 구질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거리도 늘리고 슬라이스도 잡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오른쪽이 뭐냐. 자, 첫 번째 오른쪽이요. 이거예요. 공보다 내 머리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슬라이스를 고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보통 어드레스를 할 때요. 이 공이요. 자, 이렇게 공보다 내 몸이 이렇게 상체가 오른쪽에 와 있어요. 내 머리가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있잖아요. 상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살짝 기울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시계로 보면 여기가 12시고요. 1시, 2시라고 하면 한 2시까지 그냥 이렇게 기울인다고 생각을 할게요. 아, 1시? 그렇죠. 2시면 좀 더 많이 가겠죠. 11시. 화면에서 보이는 거로는 11시 방향이죠. 그렇죠. 화면에서 보이는 건 11시겠죠. 그렇죠. 11시까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머리를 보낼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보내라 그래서 머리만 이렇게 꺾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머리랑 상체를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머리만, 목만 갖고 이렇게 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슬라이스가 안 나요. 근데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요. 보통 공의 위치도 왼쪽에 안 놓고요. 가운데 놓으세요. 그리고 상체도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드라이버가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요. 체중 이동도 이렇게 생기면서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오게 돼요, 몸이. 그러면 내 몸, 내 머리보다 공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면요. 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열려 맞게 돼요. 그럼 슬라이스가 나겠죠.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공을 왼쪽에 놓고 제 머리를 오른쪽으로 놨어요. 그러면 상체, 축, 머리 여기를 오른쪽으로 놓으면요. 자,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체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클럽 페이스가 이쪽에서 맞으면 공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열려서 지금 맞아서 슬라이스가 나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맞으면 스퀘어가 되겠죠. 그럼 제가 더 이리로 오면요. 머리를 더 많이 오른쪽에 놓으면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면서 닫혀서 맞겠죠. 네. 자, 그러면 슬라이스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나요. 네. 그래서 이 준비 자세 셋업에서 내 상체의 위치가 너무 공 위에 있게 이렇게 놓으면 슬라이스가 나요. 그래서 공은 최대한 왼쪽에 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체는 최대한 오른쪽에 놔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이렇게 기울여 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공을 쳐주셔야지만 이렇게 공이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드로우샷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정말 이 드로우샷을 한번 쳐보는 게 꿈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슬라이스 내는 경우가 대부분 이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볼 쪽에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 쓰고 자꾸 볼을 쳐다보고 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른쪽이 바로 이 상체예요. 상체. 상체가 공보다 많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은 뭐냐면요. 바로 이 그립이에요. 그립. 그립을 잡으실 때요. 양손을 대부분 그냥 똑같이 이렇게 놓고 포개서 잡으세요. 이렇게 똑같이 놓고 포개서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면요. 이거는 뉴트럴 그립도 아니고요. 좀 슬라이스 그립이라고 해요. 윗 그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양손을 오른쪽으로 좀 돌려서 잡으면 양팔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게 두 번째 오른쪽이에요. 양팔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클럽을 쥐어주세요. 그럼 느낌의 왼손등이 하늘을 보는 느낌이고요. 오른손등은 바닥을 보는 느낌. 왜냐하면 이렇게 돌렸으니까요. 이렇게 똑같이 왼손등은 타겟을 보고 오른손등은 뒤쪽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립을 지게 되면 이렇게 그립을 져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저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스트롱 그립을 잡고 공을 치는 프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수들도 그래요. 윗 그립을 잡는 선수보다요. 스트롱 그립을 잡는 선수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똑바로 놓고 잡지 말고요. 오른쪽으로 돌려서 그립을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립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돼요. 그냥 아예 돌려놓고 그립을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립을 잡았을 때 헤드는 무조건 스퀘어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돌렸을 때요. 여기서 돌린다고 해서 이렇게 헤드가 열려 있으면 안 돼요. 헤드는 무조건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양팔을 돌리고요. 이 상태에서 그립을 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첫 번째 오른쪽이 상체가 오른쪽. 공보다 많이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느낌이어야 되고요. 그립 잡고 이렇게 쳐야지만 왼쪽으로 또 이렇게 돌아 들어오죠. 들어오고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른쪽이 있어요. 어드레스 상태 셋업을 할 때 세 번째 오른쪽이 뭐냐면요. 양팔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요. 양팔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어깨에 살짝 변화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어깨가 이렇게 하면 이 왼 어깨는 안으로 돌고요. 그리고 오른 어깨는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요. 이렇게 얘는 왼 어깨는 이렇게 덮어지는, 닫히는 느낌이고요. 얘는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이 동작이 이렇게 되면요. 왼 어깨, 이 어깨가요. 살짝 측면에서 보면요. 이렇게 닫히는 모양이 나와요.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똑바로 정렬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닫히는 느낌이 나와요. 그러면 오른팔이 왼팔보다 이렇게 밑에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어깨는 나는 슬라이스가 난 다음에 슬라이스 나는 분들은 보통 이런 어드레스가 나와요. 어깨가 이렇게. 오른팔이 위로 가면서 왼팔이 밑으로 하고 어깨가 왼쪽으로 향해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요. 이 어깨는 왼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가리킨다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러려면 그립을 잘, 우선 이렇게 제대로 잡아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잡아야지만 어깨도 이렇게 안쪽으로 돌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런 자세가 나와요. 이 자세가 나와야지만요. 스윙에게도 스타트, 테이크웨이 스타트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스윙이 나온다는 거죠. 자, 보면은 이제 자, 슬라이스 잡는 자, 오른쪽 세 가지가 바로 첫 번째가 머리고요. 상체 오른쪽.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립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깨예요. 어깨 정렬이 자, 살짝 오른쪽으로 가리켜야 돼요. 이렇게 똑바로 있어도 되지만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것보다는 어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닫혀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스윙을 할 때 이렇게 스윙의 궤도가 시작하자마는 이렇게 좀 완만한 스윙 궤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들어서 이렇게 가파른 스윙 궤도는요. 어깨가 만약에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고 오른팔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면 시작하면 이렇게 바로 들려서 바깥으로 들려요. 그러면 가파르게 내려 찍으면서 슬라이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런 느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어깨도 정렬이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이 닫혀있어 어깨가 좀 닫혀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은 공이 살짝 오른쪽 출발하면서 돌아 들어와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림 같은 드로우 구질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드로우 구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엎어치는 스윙이 나올 수 없게끔 아예 어드레스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턴을 한 다음에 그대로 턴을 하면 엎어치 수 있는 스윙이 안 나와요. 엎어치다는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 머리가 나가 있죠. 이렇게 뒤에 오른쪽이 안 있고요. 스윙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오른쪽이 남아있어야 돼요. 머리는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 셋업에서 필요한 게 세 가지 오른쪽이 바로 첫 번째가 상체 머리 오른쪽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립이었고요. 세 번째가 어깨 정렬이 왼쪽이 아니라 약간 오른쪽으로 닫혀있는 느낌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